. 원수야! . 언니! 미안해.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셰프님한테도 연락 드렸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그냥 될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무사한거 봤으니까 용서해줄게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 은주씨 대신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가자 저기 이왕 늦은 거 나한테 한 시간만 줄래요? 아까 왜 도망쳤어? 창피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그랬죠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의논할 거지? 약속해 고마워 언니 이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든 시금치 수프예요 틀림없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면 레스토랑 간판 내릴게요 말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먹어보면 더 좋아질 거예요 언니 먹어봐 우리 셰프님의 말은 내가 장담할게 영혼의 수프를 하더니 이걸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정말 맛있네요 배우고 싶을 정도예요 가르쳐 드리죠 은주씨 언니한테만 오늘 은주씨 대신이었지만 훌륭했어요 뭐든 담래하고 싶어서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종일!